블박차는 유턴할 겁니다. 상시 유턴. 어허, 라디오에서 진정하라고 그랬는데. 절묘하네요, 라디오. 들어보세요. 진정하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때... 어허... 상시 유턴이에요. 녹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. 녹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저쪽에서 차들이 출발 안 해요. 저기 출발을 안 하니까 옳지,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.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었는데요. 바뀌었죠, 이때.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차들이 출발하지 않으니까요. 내가 먼저 돌 수 있겠지 싶어서 유턴을 하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, 저기서. 오토바이가 아마 오토바이는 2차로는 차들이 서 있는데요.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데 지금 녹색 신호로요. 여기서 녹색 신호가 지금 바뀌었죠? 그때 오토바이가 여기 있습니다, 여기. 그런데 오토바이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그냥 쌩 하면서 다른 차들이 아직까지 출발 안 하니까 도는 순간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와서요. 이번 교차로 넓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? 교차로 넓이 보시겠습니다. 이렇습니다. 즉, 여기서 유턴할 때 오토바이는 여기쯤에 있었어요. 여기서 이만큼 와서 사고 난 겁니다. 오토바이는 나는 신호 지켰다, 100 대 0이다.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너무 빨라요. 너무 빠르니까 오토바이가 40% 정도 잘못 있는 거 아닌가요? 이런 입장입니다. 100 대 0, 60 대 40. 즉, 유턴차가 더 많이 잘못했지만 오토바이가 40% 있다는 의견인데요.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? 양쪽 보험사 의견이 있나요? 블박차 보험사는 90 대 10을 얘기하는군요. 투표해 보겠습니다. 저 오토바이 빠르게 달려왔어요. 둘 중에 하나요. 멈출까 하다가 신호 바뀌니까 다시 당겼을 가능성도 있고요. 아니면 옳지 신호 바뀔 때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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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었다!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. 오토바이 가실이 어느 정도일까요? 0, 10, 20, 30, 40 중에서 투표해 보겠습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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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